수준은 직구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해주시고 얼굴에 우리망구 하트 해주시겠어요? 만족해요! 저 개처럼 일하러 갈게요! 실패했어요 죄송해요! 저 뭔데 1강이야? 이제 2강 가는 거야 2강 가는 거야 아... 낚시가 때려도 강정과다... 3... 아... 3... 3... 아 왜? 3, 2, 1은 너무 짠 치는데? 3, 2, 1... 형태형이 강화하는 걸 한 번도 안 봤네 진짜 공부를 안 했다 3, 2, 1... 너 화문공 켜봐 오케이 99번 내려오 컨설팅 해줘야 돼 이거는 대리 강화해줘 안녕하십니까? 아니 간절함이 ㅈㄴ 없어 진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좀 더 간절함을 담아볼게요 라이브 켜 오케이 켰습니다 그 새끼 오른쪽 위로 가 오른쪽 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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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왼쪽으로 좀더 왼쪽으로 좀더 왼쪽으로 저 저 저 저 저 뭐를 위로 뭐를 위로? 뭐로 위로? 그 새끼 어깨를 세게 눌러 띠옷 개세게 누르기 내가 3, 2, 1 딱 하면 누르는 거야 이해했어? 내가 이해했습니다 나 싸아 얌이 터아 오우 잠깐만 잠깐만 버금 흐름 끊겼어 잠깐만 넵 2, 3 진심 싸아 싸우 따악 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뭐야? 아.. 툴 아래 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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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달라고 그래 한트에 했나요? 방금 제이? 네.. 네.. 아 운이 ㅈ낍 없어 저런 애들 강화시켜주면 안 됩니다 글쎄.. 근데 못 탈수하고 아 진짜로.. 이거 길드 파 산다 이거 강화를 시켜주면 안 돼 근데 깨쳐드리면 돼 아니 이거 데려가는 거 안 돼? 내가 저 아이디로 들어가서? 딱! 딱! 오아씨! 오찍 강해! 딱! 아오 씨.. 사표형 이런 기분이었어?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왜 안 돼? 35% 이렇게 못 한다고? 위례 올 때 연가신 떠나가셨나 보다 위례 터가 아니다 집 다시 짓자 검게 초반 PTSD 올 것 같아 해운 기도장님 이거 다 합니까? 강아? 네? 아니 성태씨? 아 네네 뭐.. 손에 똥 묻은 거 아닙니까? 밥 타고 접죠? 네 뭐.. 이미 거기까지 왔는데 20만원 남겨가지고 뭐 한다고 막 타고 접죠 바로 갈 수 있잖아 다른 장화당이 야 우리 12명 그냥 썰고 당기잖아 노선을 바꾸자 그래 아니 이거 그냥 사람 죽이고 생기를 내리게 코피 써도 되는 겁니까? 오늘 첫날인데 왜? 아직? 아직 24시간도 안 됐는데 왜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 우리 돈 다 대가 찍은데 진짜 근데 말이 안 된 철검이 원래 없던 거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안 본 걸로 생각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잠을 많이 자고 왔다고 생각해 왜? 우리는 게임을 안 한 거야 그냥 우리 지금 게임을 안 한 거야 우리 지금 게임을 안 한다고 생각해 우리 지금 게임을 안 한다고 생각해 이제 자고 왔으니까 이제 자고 왔으니까 이거 열심히 하겠지? 게임을 안 한 거야 하루 종일 잘하는 거야 안녕 하루 종일 잘하는 거야 맥모닝 다들 생각해 뭐야 벌써 10시네? 야 아침 10시라고? 아 11시야 이 뭐야? 열 시 반입니다 맥모닝 10시 반까지 아니야? 야 11시야? 맥모닝도 못 시켜야지 맥모닝도 못 시켜야지 맥모닝도 왔어 맥모닝도 왔어 맥모닝도 왔어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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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씨 잘 깔았어 잘 있어요? 목줄이과 듣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약탈 중이야 2만원 벌었어 역시 성태 띠띠 따봉띠 도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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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어, 얘를 갈게, 유니아. 이거 지금 얘들아. 애들아, 졸리면 잠을 잘하고. 내는 자로 가라고. 난 안 졸려서 그래, 안 졸려서. 걱정이 돼서 그래, 여러분들이. 자라! 왕기해야 돼. 어. 졸리면 자로 가, 인마. 여은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스타트 끊으면은 쭈루룩 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갈 사람들이 많다니까. 지금 누가 남는지 보자. 마지막에 누가 남는지 보자. 그래서 셧다운 제가 했어야 된다니까요. 목마른다니까. 그러다가 2주 지나면은 또 몇 명 아프다고 또 실려 나간다니까? 어? 하고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태가 안 자라고 하니까 못 자겠잖아, 코창 못 갈까봐. 주무시라니까요! 주무시라니깐요! 성태보다 먼저 가면 코창 못 간다고! 코창 다 뽑아줄 테니까 한 명이라도 가면 돼? 코창 못 간다. 코창 못 간다. 이렇게 고쳐 봐. 석정 못! 다섯 명이라도 다섯 명이라도 가. 다섯 명이라도 다섯 명이라도 가. 그래도 안 갈 것 같은데. 다섯 명이라도 가. 오오오오오. 서옥세형! 자는 거 아니지? 휘하핫 비슷한거 같애 으으응 쪼귀띠 쪼귀띠 야 뭐야? 야! 코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꺄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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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ho 다 안되이이이이이이 싸플루 깼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이제시작이야 으ㅎ하하하하하핫 만에 멀쩡함 아 잘 나온다 나무우니까 잘 나온다 고현아 꼬장 거긴 벽이에요 꼬장 그냥 가라 이러면 자 그냥 재고 가라 아니 왜 안 자는 거예요 꼬장 몇 분이 말이 지금 좀 자라고 아 벽에 방꾼하겠어 벽에 벽 칼 집해가지고 투 IPQ 머니 커어! ㅋㅋ 여기는 절대 먼저 Shawn 깜짝 하세요 이거 쓰러진거 아니야 누구? 누구 쓰러진거 아니냐? 아headedая 아 заключ해 안녕하세요! 돈 주고 싶어! 이게 뭐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도대체! 나 5분만 생각할게 지금 생각 중이야 예이 이빨이 그냥 너무 잘 보여 뭐야 일어났어 그쪽 생각적으니 끝나셨나는데 야 성쇠님 방재가 방재 왜 방재예요? 너희가 먼저 시작했네 여기서 죽어줄게 죽어줄게도 아니고 죽어줄게는 뭐야 나는 약간 그 상태에 왔다 뿌이겠는데 코다리 코다리 아니 근데 이불도 이거를 되게 덥고 도대체 이제 양말 벗는다 왜 저런거지 할텐데 진짜로? 뭐야 나는 김밥 먹었어요 진짜 방재들로 가신거에요? 어떻게 되신거에요? 진짜 죽으러 무덤으로 진짜 가신거에요? 여기서 그니까 인질극 하는거에요 인질극? 다 앉아가지고 뭐 할까요? 미쳤다래 어 뚜루루 몇번 해야될까나 그 끝까지 일어났는데도 이걸 일어나셨다고? 이걸 일어난다고? 정태형이 어제 한게 아까운거 정태형 사장님 싫어하는데 열심히 맞아 필요하면 하는거 같애 하긴 싫어하는 이걸 이런것이네 난 그냥 아니 오늘 왜 일했지 재능 뭐야 방어군은 강하면 방어가 그러나? 그렇죠 왜 애들말로는 세대맞고 죽을게 네대맞고 죽는다던데 방어군 강화도 존나 중요하네 결국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이건 돈이 필요하나 이 말입니다 강화석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돈 벌 낚시 인원이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나 코인 많을텐데 지금 5만 1,700원이면 50만개가 50만개가 50만 6인구 이게 무슨 일입니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50만개 맞자 50만개 맞자 이거 구매 예쏠 응 가르셔야됩니다 가르셔야됩니다 아이씨 아 불어났네 이 ㅅㅇ ㅅㅇ 아 아 야 야 이거 구매 그거 했는데 야 한.. 한새끼 개 수장된다 고수 때린다 고수 때린다 한 번만 더 던져라 아 근데 수장님 네 근데 우리 진짜 어떡하죠? 왜요? 아 낚시하는 애들은 이거 서버 끝날 때까지 낚시만 하게 생겼는데 진짜로요 제빨이긴 해 근데 제 역량이 아니긴 해요 그게 형들 이거 최소 68시간 봐야해 이식까지 아 누구지? 누구야 누구지? 누구지?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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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미궁 하나 이따가 1분 30초 뒤에 갈 거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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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이게 사람이 잘 대해주시는 이런 멋진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조금 더 스켜주실 수 있나요? 아 또 창을 잡으셨네 이번에? 대단하십니다. 제가 살짝 꿀팁을 드리자면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20레벨 찍으면 그때부터 할만해지니까 고개 드시고 고개 드시고 같은 창인데 뭘 또 고개를 이렇게 아예 드시고 확인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씨 지랄 하루종일 낚싯밖에 안 하는데 지금 구조가 낚싯밖에 안 하던데 괜찮아? 그럼요 낚시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좋은 건데 아니 아이장 아이장이 제일 좋아하는 거 오 50돌 야 카메라 아이장이 deshalb 저희 길드에 100만원 있습니다 지금 아이장 얼마나 봤더니 뭐야 하라 네? 어디야 재밌어 보고 같이 하자 ㅋㅋㅋㅋ 때 Vlad 일단 진짜 돈 버는 구조가 1도 없다니까 에서 ingenvel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가보자. 사냥에서 돈이라도 나오면 돈 벌걸러 이 강아랑들이지! 도파미였다! 도파미!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게임 방향에서 내가 지금 왜 사냥하고 있는지 모르겠지? 내가 지금 너무 오래 깨어있나? 아 약간 그것도 있는 거예요. 예민해졌어? 아니야 타라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아니야 타라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뭐 할 거 같아? 정했나? 도끼로 가겠어요 도끼. 도끼로 정했나? 도끼가 딱 가질 것 같아서 오케이. 인정이야. 해봐.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싸이 바로 들어가. 이거네 이거네. 그래. 민천다리! 민천다리! 이거야! 100 뭐야? 107 뭐야 방금? 107? 보여줘 보여줘! 에어본이 생각보다 길어. 개 깜짝 놀랐어. 물속 된다 물속 된다! 뭐야! 민천다리! 여러분이 즐기기는 그래 ganze 도둑이 미쳤다 이거 미쳤다 말 안 된다! 인생 채워들 ridden 진짜 미쳤다 나 너 근데 어제 약뿌라는 애 썰고 다녔어? 나 어제 하도 많이 썰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왜? 약뿌라는 애가 내 길드원이거든 근데 니가 걔 썰고 3만원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도 약탈을 한 거지 그래서 살 거야 이거 얼마에? 두 개 5만원에 팔아준다 했잖아 조각 4만원에 살 수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럼 계단 2만원에 하고 저 만원에 포티로 얹어줄 수 있나? 내가 이거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뭔데 뭔데 뭔데? 내가 지금 길박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강화를 몰래 때리려고 하는데 아 그게 필요하구나 이 강화가 지금 딱 5만원이 비어 잠깐만 내 친구 5만원 필요해? 어 5만원 필요해 기다려 기다려 근데 나도 지금 사실 가장인데 나는 심지어 지금 길마거든 근데 내 밑으로 10명이 아기새 마냥 입 벌리고 있는데 내가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 어 그래서 혹시 별조각 말고 좀 더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뭐가 필요한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지금 하급 강화석이랑 강화석 너무 좋아 별조각 말고? 별조각도 필요하고 강화석도 필요해 아 다 달라는 거야 지금? 우리 진짜 거지여가지고 우리 맨날 우리 그 단추길드한테 개 썰려가지고 지금 산 구석에서 낚시하고 있어 정태야 알았어 내 친구 자 한 개 얹어줄게 됐지? 일로와 감사하다 친구야 어 친구 밖에 없다잉 나 사고친다 나 사고친다 나 사고친다 우리한테 많이 줬어 진짜로 나 LPI 싹 다 줬어 맞잖아 복제 강의 딱! 아 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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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네 그.. 혹시 잠시만요 네 한 명씩 하.. 자 설채이 씨 네 혹시 원하시는 동작과 몸짓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는요 일단 성대님이 빵끗 웃으시면서 하트를 이렇게 크게 왔다시만하게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빵끗 플러스 하트를 왔다시만하게 히피 고객님 혹시 원하시는 동작과 그 다음에 몸짓.. 몸짓 있을까요? 저 코나나 빵끗 코나나 의상이 그.. 그..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버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나나 비슷한 의상 입고 네 네 아 저는 이제 바로 20만원 드릴 수 있고요 아 유명이님 네 다른 건 안 바랍니다 뒷고양이 가능하신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양이 그러면 지금 돈 드리러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 대장장이 옆에 있거든요 로비 대장장이 옆에 아 고객님 다리 아프시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어디십니까? 아 제가 좀 멀리 나와있어서 제가 로비로 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로비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아직 판매하시나요? 아 네 잠시만요 고객님 지금 유명이 고객님보다 먼저 하셨기 때문에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주 악질적이고 더러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어 안전하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제가 긴 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여운 뒷고양이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딩굴아 어떤 거 번호하는 거예요? 아무 의상에다가요 네 손하트 윙크 오른쪽 다리 하나 발랄하게 올려주세요 총 4가지 동작을 추가하셨기 때문에 총 5만원 추가해서 25만원 괜찮을까요? 그렇군요 추가해주세요 여보세요? 아 네 오봉구님 네네네 성재형님의 지금 방세를 사기 위해 저희 길드가 네 짧은 시간에 핀볼을 탔어요 또 아 핀볼을 타셨구나 네네네네 네네 그 중에 이제 제가 뽑혔고 아 네네 확인됐습니다 네네 저희가 근데 3명이거든요 아 예? 2명 더입니다 아 3명까지 오신다고? 오 확인했습니다 네네네네 안녕하살법 아십니까 그? 안녕하살법요? 하살법 하살법 자 20만원 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낙장불입이고 이거는 맞잖아요 오 좋습니다 어우 아 네 알겠습니다 잠깐 열심히 찍고 바로 귀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씨 끝났습니다 30만원이요 마감했습니다 30만원이요 마감했습니다 30만원이요 저희 망구랑씨가 적금 요청하더라고요 계속 아 예 여보세요 아 네 망구랑씨 토크는 뒷구에다가요 얼굴을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해주시고 얼굴에 우리 망구 하트 해주시겠어요? 망구씨 의상 의상 아니 의상까지는 아 추가 비용이 있다고요? 의상까지? 아니 근데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추가 의상 다 받은 겁니다 5만원씩 지금 보이십니까? 오케이 35만원까지 할게요 그럼 어? 오케이 망구랑 니 원하는 덜 빨리 의상까지 말해 레이드북 최선을 다해서 찍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찍어주시고 아무튼 망구랑씨 만족하시죠 이제 예 저 만족해요 저 개처럼 이나러 갈게요 아 아 그 얼굴에 낙사도 지워지는 그 펜 있제 아 그런 거 하나만 내려오다가 보내줄래? 응 고마워 그리고 그 내려오지마 그거 갖다주고 절대로 아무것도 안해 방송 열심히 하고 있잖아 으아 음 응 아 나 얼굴이 아우 많이 씻어가지고 엿같이 생겼는데? 오 성수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야무지게 해야지 성수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야무지게 해야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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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막 이 이 후 병 또 안경화살법 안경화살법 뒷고양이 한쪽 손에 보내 올려서 뒷고양이 왜 이렇게 봐 하트 아니 니 무대 장례식이 많아 니 뭐하는데? 몸 팔고 있잖아 빨리 찍어 어 찍고 바로 들어갈게 응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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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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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식이 뒷고양이 얼굴 나오게 얼굴 났어 우리 망구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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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잡아 딩굴아 라무님 조금만 있다가 찍어서 바로 올려드릴게요! 이제 이... 잘자! 잘자! 바꿔도 아이징이 돈이 많잖아 우리... 이거 새끼 뭐야? 근데 테이프 붙이는데? 스페이스발? 동전 꼽기가 안 되니까 이제... 손으로 꼽는거에요? 공주 비슷한 옷 치마? 왕관 볼터치에다가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포즈 볼터치를 어쩌노? 아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방법이... 옷이 공주 비슷한 옷이... 제 스위스 암 못레스트 몬게몬 프리스어 오우... 반지 껴주고... 제일 귀여운 포즈 오우씨... 바지를 벗어? 아무에 상에다가 손아트 윙크 오른쪽 다리 발랄하게... 하... 하... 아... 반대로... 형님 높이 전부 다 했습니다 방쇠 정성껏 찍어드렸습니다 제가 몸을 팔아서 돈을 보러 왔습니다 돈을 야무지게 벌어왔습니다. 돈을 야무지게 벌어왔고 켄세 씨.. 예예 그.. 중대사항이 있어요. 어떤 거? 애창의 시발 공속이 2배가 너프 됐습니다. 아! 평가가 웬 0.2초였는데요, 형. 0.4초가 됐어요. 아니 차에 개 시발인데. 뭐야? 그.. 그게.. 맨날 이런다니까? 맨날 40만 더 파고 흑기사만 더 파는다. 또 이런다니까 나는 항상 버프당한 적이 없다니까 항상 잠깐만 무기 바꾸는데도 50만원 들잖아 그쵸? 맞아요 레벨이 높아서 빠르네 확실히 이거 지금 쏠리드람이 2-3천딜 넓더라고요 이제 납시할게 납시 납시하자 응 영어로도 킴 어 그래 1-2-3-4 800명 쏘리노 대박 그러니까 렉이 한 개도 안 걸린다 1-2-3 몇 녀석을 해 받고 있어요? 아무 수가 없나? 비싼 여가 싶어 3중이야 1-2-3-4 1-2-3-4-5 아니 아저씨 그 워프좀 사춘기신가? 1-2-3 2-3-4-5 이번 힙은 감 좋은데요? 저를 찾아냈으면 감 좋아요 지금 넣어요 어 그러면 무기 한 명 더 넣겠네 이쁜 채이야? 네? 안돼요 원래 그 노트에 어 그 최대치로 사고 들었던 것 같은데 둘러 stems 해보임 2-3-4-5 2-3-2 더 더 돌아가orb 2-3-4-3 2-4-3 2-3-4-3 아저씨 아저씨 예약은 아저씨 안주실거지 네이믈 아저씨 내가 이따